아, 22이에요. 왜요? 시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록한 스냅사진들을 쭉 쌓아놓은 것과 같아. 창피하지도 않아? 100년 뒤에 200년 전 이론이나 배우고 있으면 좋겠어? 야! 니네는 이게 이해가 안 돼? 얘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깡으로 물리학 가해와! 아, 니네는 돌대가리야! 뭐예요? 뭐냐고요? 뭐야? 변태 새끼!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? 야! 뒷문제 안고! 경찰 불러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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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저, 혹시 윤태이 교수님. 저, 혹시 윤태이 교수님.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? 윤태이 학생 찾는 건가요? 아저씨 뭐예요? 나 알아요?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22이에요. 왜요? 어. 왜? 오늘 수퍼 불러두면 당연히 알지. 근데. 아. 뭐예요? 지금 몇 년도입니까? 2010년도요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엄마요? 아들? 지금 수업 중 아니야? 진짜 엄마야? 진겸아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직도 그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이제 아니야. 전혀 상관없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. 책일이네. 누가 보냈냐? 엘리스에서 온 유민영이라고 합니다. 예언서는 저희가 갖고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. 어디 있어? 나머지는 어디 있어? 말이야.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? 말이야! 내가 미안해. 이제 괜찮아. 어? 이름이 뭐야?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. 여기 경찰이 잘 도와줄 거야. 알았어. 알았으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만이라도.